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어느덧 2021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어떻게 올 한해도 이 원단의 말씀대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이 원단 말씀은 올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서 내년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 풍성한 응답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올해 마지막 주일 강단 말씀으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가 24 기도였죠. 야고보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선 안되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서미타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 하루 나의 스케줄을 점검해보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이 속에서 내 모든 스케줄과 현장에 성사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력이 이제 회복되게 되는데 이제 내가 기도하니까 영력이 생기죠. 그리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되니까 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체력, 경제력, 인력은 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행복한 여정을 이제 걸어가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바로 상생기도죠. 이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의롭게 우리가 칭함받은 우리가 의인이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의인이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과 많은 현장을 살리는 그런 중보기도, 상생기도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그리고 내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세 가지 개인과 각 가정 기도 제목으로 이제 인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연말과 새롭게 맞이할 연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만의 깊은 시간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은밀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 속으로 인도 받으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탐심과 교만에 빠져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에베스 2장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은혜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삼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마태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의인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법적으로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법적으로 양자, 자녀를 삼으시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에 말씀에서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다 맡기는 게 기도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의 배경이 뭡니까?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배경인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배경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기도로 계속 누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이런 2, 3, 7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셔서 이제는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방당한 하나님의 자녀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유대인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방은 헬라우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식료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미에 가장 이렇게 통하는 그 뜻이 이제 식료품을 보관하는 창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지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식량을 숨겨놓은 창고는 가족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너무나도 은밀하고 중요한 장소였던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만 알고 있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일대일의 소통이 깊은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조용한 나만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깊고도 은밀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으면 부르짖고 싶으면 부르짖으시고 내가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묵상하고 싶으면 묵상하고 내가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답답하다. 그럼 우리 타임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따지시면 돼요. 그냥 내 나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심 염려의 먹구름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계속 봤지만 내 정욕, 내 생각, 내 이익, 나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매주 우리에게 선포되고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기도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 혼자만 또 막 얘기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도 조용히 귀교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일도, 학업도 그리고 전도도 다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어제는 제가 사역하는 교구 현장에서 장례 캠프가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시어머니 소천하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이제 70대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며느리, 며느리 권사님이 70대신데 시집을 잘 가셨죠. 원래 잘 안 믿다가 이제 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셨는데 이번에 소천하신 시어머니가 아주 예수를 잘 믿던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잘 믿는 집으로 시집 가서 그냥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권사님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이제 식구들을, 가족들을 끌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룻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 권사님이 받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오면서 권사님이 참 시집을 잘 가셨네요. 맞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보금전하고 가족들 영접하고 내가 지금까지 보금전도에만 올인했는데 우리 예원께로 젊을 때 인도받아서 직분 감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노후를 이렇게 책임지시고 축복하실지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조그맣게 뭐 이렇게 그 뭐죠? 농작물 같은 거 하시는데 그 대추를 하시는 거예요. 대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오래 안 됐는데 그 권사님만 잘 됐대요. 그게 수확이 풍작이 났대요. 그래서 더 많이 딴 때보다 수확이 났다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그래서 아 정말 보금에 올인하고 전도에 올인하면 이 코로나도 정말 그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므로 이제 다 갚아주시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봉 6장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 한 18시간 후면은 2022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새해에도 더 풍성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뜻, 내 계획이 아무리 거창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바로 2022년 새해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거창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2022년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응답과 뜻과 방향이 다 들어있는 이 원단 말씀을 받는 것이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첫 단추요.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저녁 또 우리 본부 원단 기도회도 있죠. 내일 오전에도 본부 원단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3강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이제 현장으로 나오셔서 한 해 흑암을 다 꺾고 한 해 응답을 미리 다 받고 이미 승리하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보고마 본당한다 237보고마에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